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소비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두 달간 접수된 관련 상담만 총 114건입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문의하면 환급받지 못한 회비나 투자 손실금을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해주겠다면서 입금을 요구했는데요. 소비자는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보상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문자를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소비자